안녕하세요. 저는 파주에 사는 자영업자이고요. 그 다음에 30대입니다. 너무 떨려요. 긴장되고요. 제가 좀 체중강렬을 하면서 너무 작아지는 걸 느끼면서 이거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상담을 왔는데 다른 병원과 다르게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몸에 맞춰서 정말 진실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느껴지셔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주변에서는 다 부러워했습니다. 저는 160에 50kg이고요. 그 다음에 멘토 엑스트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는 C컵. 제 가슴 촉감하고 가장 비슷했고 원장님도 이제 제 가슴 살 성분과 비슷한 걸로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고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원장님이 추천으로 교절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잘 암을 것 같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. 수술 경과가 좋아서 다행히 별 통증 없이 잘 지냈습니다. 수술 바로 하고 나서는 좀 윗가슴이 많이 부푼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한 3일 지나니까 좀 많이 가라앉은 편이신 거고요.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통증이 적어서 바로 수술하고 다음날부터도 산책도 나가고 이상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. 딱히 티나게 달라진 건 없지만 저만의 자신감이 조금 늘었다는 거. 친구들이 다 하고 싶다고 너도 나도 다 하고 싶다고 병원 알아보고 상담하고 그런 경우가 가셨습니다. 저 비키니 입고 싶었는데 전달에 수술하고 2개월 후에 비키니 입고 멋지게 여행 다녀왔습니다. 저 10점 만점에 10점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.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주변에서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건 정말 사람 따라 다른 것 같고 저는 정말 통증 없이 효율증 없이 잘 넘어간 편이었고 수술 경과도 너무 좋은 편이었고 촉감도 너무 좋아서 저는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. 요. 그리고 추구에서 너무 simplement